애터밀을 통해서 인생 역전한 한상현 총장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제목이 제가 할 부분이 현실 점검 및 오토 판매사의 가치 그러니까 일단은 내가 서 있는 위치를 알아야 되죠. 그렇죠? 먼저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애터밀을 통해서 오토 판매사가 되면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저는 이제 제 소개를 한 번 잠깐 드리면요. 저는 애터미 시작한 지가 지금 한 10년 됐어요. 51살에 시작을 했었어요. 전혀 노후 준비도 안 됐었고요. 굉장히 힘든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애터미를 만나서 지금은 완벽한 노후 준비가 끝났고요. 정말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관리소장을 제가 했었잖아요. 그렇죠? 정말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었는데 애터미 프로그램은 정말로 평범한 사람이 이렇게 정말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그러한 나이프 스타일을 즐길 수 있는 것까지 만들어질 수 있는 사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이게 오토 판매사인데요. 오토 판매사는 다른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애터미 사업이 직급이 7단계가 있어요. 최고 직급이 이제 임페리얼까지 있지만 오토 판매사를 달성을 하면 우리 회장님 말로 하면 거의 80%는 왔다. 그러니까 임페리얼까지 오는데 80%를 달성한 거나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만큼 대단한 어떤 가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어떤 건지 이제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제가 이제 일단은 화면 공유하면서 제 소개도 좀 드리고 중간중간 할게요. 고민고 잠깐만요. 틀어놨었는데 뭐 tops. 그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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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kindness 꼭? 행복이 왜요? sne가 네, 공유가 됐죠? 잘 보이나요? 네, 잘 보입니다. 지금 세상이 많이 변했잖아요, 그렇죠?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그다음에 정보화사회로 그러면서 모든 세상이 바뀌다 보니까 내 생각도 바뀌지 않으면 변화의 시대에 정말 뒤처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변화해야 되는데 예전에 농경시대 때는 굉장히 변화가 천천히 되다 보니까 그런 커다란 문제가 없었어요, 별로. 그런데 지금은 내가 알던 게 너무 빨리 변하니까 예전에 알던 것이 지금은 오답이 되는 그런 시대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세기 문명은요, 배울 줄 모르는 사람이 문명이래요. 옛날에는 그냥 읽고 쓸 줄 모르는 사람이 문명이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배울 줄 모르는 사람, 왜냐하면 새로운 지식들이 너무 나오고 제가 옛날에 대학 나왔을 때 그때 지식 갖고 지금도 옛날에 대학 나온 지식 가지고 지금도 써먹는 사람이 있는데 그거는 정말 낡은 지식이 됐죠. 완전히 다 바뀌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끊임없이 배우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더군다나 지금 이런 세계화, 소련이 붕괴되면서 세계화라는 완전히 모든 진짜 무한 경쟁의 시대에 돌입을 하게 됐죠. 그러다 보니까 강자의 시장 원리만 따르는 어떤 그런 세계가 됐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특히 기업 같은 경우, 특히 문제가 되는 게 전 세계에서 가장 좋은 품질의 제품을 가장 싸게 공급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 비용 일단은 저렴하게 팔려고 하면, 좋은 품질의 제품을 저렴하게 팔려고 하면 제일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인건비예요, 인건비.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죠. 그래서 자꾸 선진화되면서, 미국도 자꾸 선진화되면서 제조업이 퇴화하는 게 왜 그러냐면 인건비가 너무 비싸니까 그게 일본으로 가고 그다음에 다시 한국으로 와서 지금 저희도 선진국화 되다 보니까 인건비가 너무 비싸다 보니까 대부분 다 베트남이나 중국, 인도 이렇게 지금 일자리들이 다 반도체라든가 자동차라든가 이런 회사들이 전부 다 일자리가 그쪽으로 이동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근본적인,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일자리가 없는 거예요. 저희가 청년 실업이 심각한 이유도 지금 그런 일자리들이 없어지고 대부분 아르바이트나 이런 일자리들밖에 없죠. 아니면 식당에서 일하거나 알바로. 그러다 보니까 좋은 일자리들이 나오질 않아요. 대부분 옛날에 자동차, 거기서 근무하는 사람들도 그 부분 보통 7천만 원씩 받더라고 보니까 중산층이 다 중산층이 되는 사람들이고 그런 일자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어야 또 거기에 흡수되고 또 다른 데 일자리가 막 생기고 하는데 저희 때만 해도 굉장히 일자리가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저희 대학 졸업할 때만 해도. 그런데 지금은 정말 심각하잖아요. 그렇죠? 여러 가지.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또 더군다나 국가 경쟁력, 그러니까 기업 경쟁력을 갖추려고 하면 노동의 유연성이 없으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지금 조기 퇴직하는 이유도 다 그런 원인이거든요. 그래서 시대가 빨리빨리 변화하니까 새로운 인재를 원하기도 하고 그래서 조기 퇴직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을 하죠. 그래서 저도 베이비 부모 세대인데 저도 베이비 부모 세대인데 저희 베이비 부모 세대들이 제일 고민이 많은 게 예전에 일자리들이 그래도 좀 있었어요. 그렇죠? 기술이 발달되기 이전에 그다음에 무슨 주차원이라든가 경비원이라든가 이런 일들이 좀 있어가지고 물론 급여는 적지만 그냥 이렇게 하루 근무하고 그다음 날 등산 가고 이렇게 재미있게 그래도 할 수 있었던 일자리들이 좀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대부분 다 자동화되면서 일자리들이 싹 없어졌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그런 우리 베이비 부모 세대들이 뭐 합니까? 주로 할 수 있는 게.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저희 친구도 제 친구도 예전에 돈 많이 투자해가지고 일식집 하다가 거의 뭐 1년 반 만에 그냥 싹 다 이렇게 해먹은 것 같은데 여하튼 뭐 이렇게 이미 포화 상태인 이런 숙박업이라든가 음식점업이라든가 치킨집 특히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뭐 4곳, 5곳 중 4개는 망한다라고 얘기도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뭐 이렇게 보면 코로나 때 되니까 더 심하잖아요. 지금 뭐 지금 종로 3가의 관찰동인가 있잖아요. 굉장히 상권이 분화, 굉장히 활발화되어 있는데도 거기도 뭐 거의 다 지금 상가가 1층이 권리금이 막 3억씩, 5억씩 붙었던 데가 아예 권리금도 없어지고 지금 30% 이상이 지금 다 빈 가게로 다 지금 되고 있고 그다음에 뭐 지하철 같은 경우도 지하철 뭐 이제 그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또 막 이렇게 인원이 줄다 보니까 타는 탑승 인원이 줄다 보니까 그 지하철 상가도 거의 초타화되고 있고 지금 뭐 코로나로 인해서 엄청나게 심각하잖아요. 특히 자영업 완전히 뭐 지금 거의 심각한 수준인데 진짜 그러다 보니까 대출도 많이 받고 지금 한계 상황에 몰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지금 현재. 그렇죠? 그래서 하여튼 대출도 많이 받고 있어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한계 상황이 있고 이자율만 조금 올라가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지금 발생을 하고 중산층이 붕괴된다고 얘기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도 많이 붕괴되고 있지만은 더 심각한 일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그렇죠? 여러분도 그냥 피부로 느낄 거예요. 저도 여기 어제도 제가 그제 이렇게 다리지만 여기 위래도 지금 상가가 거의 많이 뭐 거의 많이 비었어요. 지금 거의 뭐 한 반 정도 빈 것 같아요. 이쪽은. 그래서 정말 심각하구나. 안 빈 집도 그냥 하고 있어요. 그냥. 거의 뭐 매출이 거의 없는 상황이고 하여튼 그래서 정말 심각하구나. 이렇게. 이제 이렇게 보면 여러 가지 이제 이렇게 이런 또 선진국으로 또 진입하면 저성장 문제가 또 문제가 되더라고 보니까 저성장. 그래서 성장률이 적으니까 일자리 문제가 또 아까도 또 같이 겹치죠. 저성장하면서. 그리고 저금리. 또 지금 현재 저금리 계속 지금 미국에서 금리를 갖다 낮추다 보니까 우리가 뭐 달러가 빠져나가지 않게 하려면 우리도 똑같이 같이 이렇게 수준에서 이렇게 해야 되고 하는데 여하튼 그러니까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더욱더 이렇게 또 돈을 투자 그러니까 경제를 좀 활성화시키려 하다 보니까 이렇게 저금리 정책을 쓸 수밖에 없는데 이 저금리가 여러 가지 투자하는 데서는 좋지만 이 노후 준비하는 사람 차원에서는 그리고 뭔가 이렇게 안정적으로 내가 어떤 위험하지 않게끔 자산을 불리는 쪽에 있어서는 굉장한 심각한 문제가 발생을 하죠. 그렇죠. 그건 좀 이따 살펴보기로 하고요. 그다음에 고령화 문제도 정말 여러 가지 소비라든가 이런 소비를 이렇게 소비를 다운시킨다든가 그리고 앞으로 젊은 애들이 저출산이 되고 고령화가 진행이 되다 보니까 1인당 생산 가능 인구 1인당 노년을 부양해야 되는 그런 부담이 점점 심해지고 국가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도 잠깐 한번 볼게요. 그래서 지금 보면 2016년에 최고로 생산 가능성 인구가 15세에서 64세인데 2016년에 정점을 찍고 지금 계속 감소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저출산이 심각해요. 지금 보면 여기 보면 우리 0.84명 올해 0.84명이래요. 나라가 막 소멸되는 그런 앞으로 소빌된다고 할 정도로 가장 빨리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소멸될 나라가 한국이라고 할 정도로 지금 너무 심각하게 출산율이 저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작년인가부터 인구가 자연 감소가 되고 있어요. 우리나라 작년부터 감소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이 더 많아요. 지금 현재 태어나는 인구보다. 그래서 지금 정말 심각한 문제가 있고 특히 너무 이제 이런 인구 구조 자체가 이렇게 지금 보면 나이가 많은 사람이 지금 더 많아지는 출생률이 저하되다 보니까 그래서 앞으로 부양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죠. 세금도 뭐 세금 낼 사람보다 혜택을 받을 사람이 더 많아져버리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문제가 심각해지겠죠. 그렇죠. 정말 심각해지는 거죠. 이렇게 되면. 지금 그렇게 진행되고 있어요. 현재.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경로 속이 바뀌죠. 이렇게 지금 바뀐 모습을 좀 보는데 그래서 이제 일단 고령화 문제, 일자리 문제 그리고 우리가 이제 스마트폰이 많이 보급이 되면서 여러 가지 또 사회적으로 이렇게 변화되고 있어요. 유통이 유통도 변화가 있고 뭐 예를 들어서 은행 가는 것도 다 모바일로 하게 되고 여러 가지 그걸 포노사피엔스라고 그러죠. 핸드폰을 둔 인류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엄청나게 많은 그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스마트폰을 쓰면서 모든 유통이라든가 금융이라든가 일자리 문제라든가 배달 뭐 이렇게 우리가 주로 배달해서 먹고 음식점 이렇게 형태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완전히 지금 변하고 있죠. 그렇죠. 그리고 요즘에 또 예기치 못한 정말 옛날 메르스서부터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그런 병들이 지금 코로나까지 지금 오면서 뭐 이렇게 올 때마다 정말 심각한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하는데 앞으로도 계속 또 이러한 예상치 못한 질병들이 또 참고를 할 거라고 얘기도 하고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뭔가 개인은 이런 그러니까 개인이 예측하지 못하는 그런 것에 의해서 정말 근데 나는 거기 내가 잘못한 부분이 없는데 그냥 붕괴돼 버리는데 재산도 다 날라가 버리고 그런 상황이 지금 발생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굉장히 그러니까 이런 뭐랄까 뭐랄까 세계적인 경제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어요. 이자율의 변동이라든가 뭐 그런 국제적인 관계 그다음에 미중 무역이라든가 무역전쟁하고 있는 거에 따라서 한국이 어떻게 될 건지 이런 것에서라도 될 수 있으면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뭔가 어떻게 대비할 건가 이런 것들도 또 답이 나오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이렇게 가질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제로금리, 마이너스 금리가 실물화폐, 부동산, 주식 등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진짜 내가 내 2008년대 서브프라임 무기지 사건 때문에 엄청나게 거기 그때도 많은 사람들이 정말 파산하는 그런 상황에 봉착했는데 누구도 예측하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게. 그런데 여하튼 그런 거에 대해서도 금리가 오르고 내리고 있다라서 어떻게 내 삶이 변하는가 이런 것도 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관심을 갖고 있을 필요가 있다. 그런 모든 경제 문제에 민감하게 관심을 갖고 있어요. 지금 이제 한국의 기준금리 같은 게 0.75%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정말 이게 아까 돈을 빌릴 때는 괜찮죠. 싸게 이자를 쓰니까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도 지금 거품이 생긴 거예요. 지금 계속 부동산 값도 오르는 이유가 많이 돈을 빌려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사다 보니까 수요가 공급보다 더 많다 보니까 당연히 부동산 값이 올라가죠. 그러다 보니까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그런데 이것들이 대출을 안고 다 사다 보니까 또 더군다나 자영업하신 분들이 주택담보대출을 통해서 이렇게 돈을 빼가지고 사업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찰만큼 찼어요. 국가 부채가 아마 1700종과 넘어가는 정도로 지금 심각한 상황이 있는데 이 금리만 조금 올라와 버리면 정말 한계 상황에 봉착한 사람들은 못 견딘다는 거죠. 지금 자체도. 그래서 그것 때문에 부동산 폭락이 올 수도 있다더니 하여튼 여러 가지 썰이 있긴 했는데 그건 각자의 판단에 따라서 하시지만 여튼 간에 그런 거에 대해 민감할 필요가 있고 특히 이런 저금리 문제가 어떤 거에 무섭냐면 노후의 삶을 근간을 흔들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돼요. 왜냐하면 자산 축적 속도가 너무 늦어지는 거예요. 이자가 작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거를 잘 그러니까 노후 설계를 하실 때 이런 초정의리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1%일 때 금리가 1%일 때 자산이 2배가 되는데 70년이 걸린대요. 옛날에는 5% 할 때는 14년 걸렸었거든요. 5% 할 때 14년 걸렸었는데 지금 4% 할 때는 14년이 아니고 18년이 걸리고 이렇게 자꾸 늘어져요. 퍼센테이지가 이렇게 낮아져요. 그런데 금리가 1%일 때 지금 1%대잖아요. 그러니까 자산이 2배 되는데 70년이 걸리니까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래서 자영업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위험하지만 자영업하는 거란 말이죠. 돈을 내가 벌어놨어요. 옛날에는 한 2억이나 10억이나 이렇게 젊었을 때 벌어놨으면 노후 준비가 끝났는데 지금은 그러지가 못하고 그 돈이 불릴 수 있는 게 안 되니까 정말 문제가 발생을 하죠. 그리고 옛날에 이자 같은 경우도 1%대 지금 같은 경우는 12억 원이 있어야 100만 원이 나온대요. 12억 원이 있어야 100만 원이 돈이 나오는 거예요. 100만 원 매달. 그래서 정말 그런 돈이 저는 턱수 없었어요. 제가 51살 때 애터미 만나기 전에는 그런 12억이 뭐야? 지금 간돈 몇백만 원도 없었어요. 주머니에. 그런데 여하튼 그래도 나름대로 이렇게 준비한 사람들이 있었지만 이 정도까지 준비한 사람 많지 않거든요. 지금 거의. 그러다 보니까 보통 노후 생활비가 보통 한 200만 원 정도 좀 넉넉히 하려면 300만 원 정도 있어야 되니까 300만 원까지 하려면 거의 30억이 넘어야 된다는 뜻이고요. 내가 매달 200만 원을 가져가려면 매달 200만 원을 받으려면 20억 정도가 있어야 된다고 얘기해요. 금융소득으로. 그 정도로 심각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살기는 오래 사는데 제일 문제가 자산소득을 비축으로 해놔야 돼요. 우리 지금 같은 세대에서는 자산소득이 정말 중요한 그런 시대가 됐어요. 예를 들어서 노동소득은 우리가 25살부터 50살까지 벌잖아요. 대부분 은퇴 연령이 지금 한 평균으로 49세라고 얘기하니까 한 50살. 또 더 하더라도 조금 또 재취업을 하는데 돈이 팍 떨어져서 또 재취업을 하잖아요. 그렇죠. 하여튼 첫 번째 은퇴 연령이 보통 50세 이하예요. 그러면 25년 동안 벌어서 거의 나머지 100세까지 살아야 되니까 지금 50년을 갖다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200만 원씩 필요하다고 하면 매년 매달 25살 때부터 매달 400만 원씩 저축을 해야 그것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단순 계산하면 400만 원씩 25년을 저축을 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지금 없잖아요. 거의. 그러다 보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가 돼버리는데 여하튼 어떻든 간에 그런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뭔가 준비는 해야 돼요. 어떠한 형태로든지. 그거는 개인의 문제가 돼요. 국가는 책임 못 집니다. 국가는. 그래서 여러분 국민연금 같은 것도 들어두셔야 돼요. 그것도. 그렇죠. 보통 애터미하는 사람들은 안 들고만 하지만 그래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세상이. 하여튼 국민연금 지금 평균적으로 지금 저도 계속 47만 원씩 보니까 내더라고 보니까 제가 내고 있는 게 벌써 한 20몇 년 내다 보니까 제가 받는 돈이 한 80만 원 나오더라고요. 제가 65세 때 받는 게 80만 원 나오는데 여하튼 그런 거. 그다음에 개인연금도 들어놓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심각하겠죠. 그런데 애터미 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잘 마련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지금 그 돈은 크게 생각지 않아요. 지금 국민연금은 크게 생각지 않는데 저는 이제 여기서 이렇게 제 노후 준비는 거의 끝났다고 지금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하튼 이렇게 넉넉히 생활하려면 319만 원이 필요하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고 자꾸 이렇게 돈 없이 오래 사는 건 정말 고통이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견디다 못해 이렇게 자살률도 높고 우리나라 OECD 국가에서 자살률이 제일 높다고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국가에서 이렇게 주는 그런 것들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작아요. 우리가. 그러다 보니까 좀 문제가 많이 있죠. 왜냐하면 저희가 자원이라는 게 없어요. 자원도 없었고 우리가 늦게 출발했잖아요. 사실상 우리가 6.25 때 다 부서지고 신민지도 또 이렇게 있었고 그 시간들이 정말 그렇게 미래 지금 선진국처럼 그런 복지를 갖다 이렇게 돈이 그동안 많이 있어서 복지를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지금 아주 그냥 고통스러운 특히 저희가 낀 세대잖아요. 저희는 자료도 부양하지만 부모님도 부양하는 그런 낀 세대라고 얘기하잖아요. 더군다나 요즘은 캥거루 캥거루 이렇게 그족들이 많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하튼 파산 노인도 지금 많고요. 굉장히 심각하죠. 아까 7억은 택도 없고요. 하여튼 12억이 있어야 된대요. 지금 그리고 또 4차 산업혁명이 가속화됨에 따라서 여러 가지 또 변화가 많죠. 일자리 문제도 더욱 더 심각해지고 이때는 일반 노동이 아니고 노동은 옛날에 로봇이 대체를 했는데 그런 스마트 공장 구축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자꾸 일자리도 없지만 더군다나 이제 인공지능 어떤 그런 분야 이게 또 그게 막 발달이 되면서 또 여러 가지 이제 우리 지식 노동자까지 지금 싹 다 지금 뭐 대체되고 있다라고 지금 얘기가 지금 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요즘 그 번역도요. 굉장히 잘 되죠. 구글 번역 집어넣어서 하면 정말 잘 되고요. 그다음에 문서도 그냥 입으로 얘기하면 음성인식으로 다 이렇게 다 되더라고요. 보니까 음성인식으로. 그래서 어 뭐 문서가 작성할 때도 제가 직접 타자 치기 너무 힘드니까 그냥 요새는 한국말도 참 그 그대로 다 이렇게 다다다다 그냥 옛날에는 오류가 굉장히 많았었는데 지금은 거의 없더라고요. 그냥 말하는 대로 말 속도대로 그냥 다 타자를 쳐주니까 그냥 그렇게 해서 뭐 요새는 그렇게 해서 글을 쓴다고 얘기도 많이 합니다. 여하튼 많은 일자리들이 사라지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지금 뭐 대표적으로 이렇게 많이 나왔는데 뭐 무인공장 등장으로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그다음에 하여튼 뭐 많은 기술들이 많은 일자리들이 지금 사라지고 있고 또 이렇게 오늘 요새 11개 미국인 평균 11개 일자리를 거친대요. 평생이요. 그런데 앞으로는 200개 300개 이렇게 거친다는데 하여튼 모르겠어요. 뭐 이렇게까지 진행될려는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뭐 이렇게 심각하게 많은 그러니까 어떤 한 곳에 우리가 평생직업 평생직장 평생직장은 없고요. 평생직업을 만들어야 돼요. 앞으로는 평생직업 평생직업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이 어떤 거냐. 이제 여러분 이제 여러 가지 찾아보고 막 이렇게 고민해요. 그런데 오늘 고민하시지 않으셔도 되겠죠. 예를 들어서. 어떤 그리고 그런 것들 뭐 세계화가 진행되고 뭐 이제 지금 요즘같이 또 플랫폼 비즈니스 플랫폼이 전부 이렇게 하다 보니까 플랫폼 이런 구글이라든가 유튜브라든가 지마켓 이런 그런 것들이 페이스북이라든가 아마존 이런 것들이 이제 이게 뭐냐면 이게 뭐냐면 그거죠. 이렇게 어떠한 장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장. 그게 플랫폼이죠. 어떤 장을 만들어 놓고 우리 개인들이 어떻게 거기에 참여를 해서 거기에 참여를 해서 나름대로 뭔가 유튜브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식인 거죠. 유튜브라는 어떤 플랫폼이 있는데 거기 이제 인기 있는 유튜버들 있잖아요. 보통 뭐 100만 명, 50만 명, 막 이렇게 어떤 사람들은 막 천만 명까지 이렇게 팬덤이 있는데 그렇게 자기의 그것을 구축해 나가도록 그걸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그 만들어 놓은 그 플랫폼, 그 자체 플랫폼을 만든 그 우너는 어마어마한 부자가 되죠. 많은 그 광고비도 받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아까 같이 그 유튜버라든가 이렇게 거기서 일정한 어떤 자기 능력을 가지고 이렇게 좀 해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돈을 많이 벌잖아요. 그 보는데 그게 아까 빈익빈 부입부가 이제 각자 굉장히 심화되고 지금 1대 99으로 막 이제 간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뭐 서울대 공대에서 그렇게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은 21세기 말쯤 되면은 0.003% 0.003%가 그냥 이렇게 좀 부유하게 살고 아주 부유하게 살고 나머지 99.99%는 프레카리아트라고 해서 아예 그냥 이렇게 그냥 이렇게 거의 소득이 그냥 어떤 기초생활 할 정도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그렇게 떨어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거기에 이제 0.001%가 이런 플랫폼을 가진 사람들이고 0.002%가 그 플랫폼을 이용을 해서 정말 성공적으로 이렇게 하는 그런 유튜버 같은 사람들이죠. 저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저도 에터미라고 하는 플랫폼을 가지고 이용을 해서 제 나름대로 또 저도 팬덤이지만 팬덤이라고 그러죠. 소비자를 갖추고 있는 거죠. 저도.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제 뭐 지금 안정적인 전 세계에 그런 팬덤이 많이 있는 거죠. 저도 한 수십만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이. 그러니까 그것에 의해서 이제 저도 어떻게 보면 일정한 세력을 구축하고 있는 거죠. 그런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은 앞으로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앞으로. 그래서 비디픽 부입부가 계속 시작이 된다는데 여하튼 이렇게 앞으로는 평생 직장이 아니라 아까 세계화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자꾸 이렇게 직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불안정성이 있고 그다음에 그런 사람들이 또 자영업에 몰리다 보니까 또 자영업도 몰라 지금 막 그런 자료도 포화상태인데 그냥 전부 다 심들어지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또 노후준비. 노후준비는 또 이 자산소득이 필요하거든요. 노후준비는. 자산소득. 내가 자영업이나 일반 직장인은 자산소득이 아니잖아요. 노동소득. 언젠간 노동이 중단돼요. 그래서 반드시 노동이 중단되는 나이가 오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그때도 반드시 소득이 발생하는 자산소득이. 그래서 그런 자산소득을 구축을 해놔야 돼요. 반드시. 그게 뭐냐. 그게. 그게 뭐냐. 그거를. 그게 에텀이다. 이거죠. 에텀이. 그래서 지금 회사에서 그동안 이사라도 있었고 이렇게 하신 분들이 이분들이 나오면 어린애예요. 어린애. 이렇게 보면 어린애처럼 보이는데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거죠. 그 안에서 조직 내에서는 인사부장, 인사과장 이렇게 했지만 나오면 그런 조직이 없고 자기가 차라리 목수가 나아요. 목수가. 목수가 훨씬 더 이런 은퇴하고 나서는 훨씬 살아갈 잘 살 확률이 높아요. 자기가 갖고 있는 기술.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그런 기술들을 가져야 되고 그래서 회사를 나갔을 때 돈을 벌 능력을 갖춰야 돼요. 일단은. 이게 뭔지. 하여튼 그래서 이렇게 평생 직업이 없다. 제2의. 요새 N잡. N잡. 그러죠. 여러 가지 직업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인생 이모작. 지금 2030 직장인한테 물어봤더니 거의 뭐 80, 88%가 이렇게 다시 준비하고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몇 가지 직업을 가져야 돼요. 앞으로. 그리고 준비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냥 넉넉히 있다가는 정말 누가 보장도 안 해주고. 그렇죠. 그래서 반드시 이러한 제일 권하는 게 부자 아빠, 가난 아빠 써야 되겠지만 시스템 소득이 중요하다. 자산소득. 여기 비사분면에 있는 시스템 소득. 그게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특별히 이제 특히 애터미 같은 회사의 어떤 안정적인 그런 생필품을 유통하고 있고 어느 유통보다 가격도 품질도 좋고 가격도 싸고 이러한 이런 조건들 애터미 회사처럼 그리고 또 교육 시스템이라든가 본인이 혼자 능력이 없는 사람도 누구나 일반 서민도 접근해서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를 찾아서 반드시 그런 회사를 찾아서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지금 로봇드 기업사키도 그런 얘기를 했고 여하튼 애터미가 거기에 딱 맞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이제 그 플랫폼 그 플랫폼이 아이고 다 끝났네. 돌아가서 다시 돌아가서 그 플랫폼이 앞으로는 이제 그런 플랫폼을 관련된 그런 비즈니스가 다 뜨게 돼 있고 그래서 어떤 플랫폼을 갖고 내가 이거를 해야 되느냐 저희는 이제 애터미는 유통 플랫폼이잖아요. 유통 플랫폼 제가 어제도 얘기했지만은 앞으로 이렇게 그냥 이렇게 저희가 이제 장기적으로 보면 어느 유통 채널이 가장 소비자가 소비자에게 유익한가 이것이 정말 그 앞으로의 성장에 있어서 그 보장을 해주는 거죠. 그게 어느 유통 채널이 가장 소비자에게 유익하냐 예를 들어서 아마존이라든가 우리는 쿠팡이라든가 이런 때는 어떻게 싸게는 주지만 어떻게 돼요? 그게 다 흡수시켜버리잖아요. 모든 자영업 다 망하게 하는 거고요. 솔직히 다 여러 가지 그 소득을 다 빨아가는 구조로 돼 있어요. 결국은 다 이렇게 모든 돈이 그 플랫폼 업체에 모이는 그런 구조로 돼 있기 때문에 소비자가 주머니에 비는 구조잖아요. 그렇죠? 그게 낫겠어요? 아니면 소비자의 돈을 자꾸 채워주는 그런 유통 채널이 낫겠어요? 결국 어떤 게 승자가 되겠어요? 장기적으로 보면. 그래서 정말 그런 플랫폼이 어떤 거냐. 이런 거를 정말 내가 이렇게 앞으로 플랫폼에 참여해서 플랫폼에 참여해서 뭔가를 만들어내. 아까 유튜버처럼 반드시 뭔가를 만들어내지 않으면 여러분이 그러한 자산소득을 가져갈 길이 없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저는 그래서 에터미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그것이 그래서 이제 에터미 이런 꼭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에터미에서 그러면 저기 오토 판매사라는 그 직급이 있는데 그게 이제 어느 정도의 가치냐. 이런 거. 지금 이제 한 미래 신도시 20평 상가 있잖아요. 20평 상가. 이게 평당 한 5천만 원 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지금 한 12억 정도 그게 했었거든요. 옛날에 한 500만 원 정도 월세를 예상하고 이걸 샀었던 거예요. 여기 샀는데. 지금 비어있는 데도 많지만은 비어있는 데도 정말 치명적이죠. 그 돈 다 대출해가지고 했는데 관리비도 지금 못 내고 있는 상황도 있는데 여하튼 그게 한 200만 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억 효과가 있는 거죠. 오토 판매사. 여기 제가 좀 있으면 제가 제 것 소득을 보여드릴 텐데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은행에 20억을 넣어놔야 이런 소득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공무원으로서 20억 원 이상 근무해야 이것도 공무원 연금액도 자기가 돈을 넣어야 돼요. 자기가 돈을 넣은 거예요. 그냥 국가에서 주는 게 아니고. 그렇죠? 그래서 이 정도 돼야 뭔가 이렇게 한 200만 원 정도 이렇게 나오는데 에터미는 어떤 거냐. 이렇게 보시면 제가 첫 판매사를 달성한 게 2011년도 해가지고 제가 부업으로 4개월 만에 제가 판매사가 됐어요. 첫 판매사. 이때는 오토 판매사가 아니죠. 그런데 오토 판매사가 언제 됐냐면 사업 시작 12개월 후 완벽한 오토 판매사가 됐어요. 한 번 그전에도 오토 판매사가 있지만 한 번 빠진 거 다 빼버렸어요. 무조건 오토로 내가 간 거부터 출발해서 딱 한 게 보니까 2011년도 12월부터 제가 완전한 오토 판매사가 됐어요. 그래서 이 소득을 보니까 2012년도 이렇게 340만 원이 됐죠. 이때부터 이거는 뭐 이 여기까지만 가도 되지만 이 에터미 오토 판매사 가치는 뭐냐면 이게 장기적으로 기하급수로 성장한다는 거예요. 기하급수로. 그래서 여기까지만 오더라도 물론 이걸로만 단순 비교. 단순하게 200만 원이면 어떻게 돼요? 아까 20억 이상 저축해놓은 그런 소득이 지속되잖아요. 그렇죠? 또 보면 이렇게 따블로 올라가죠. 연 단위로. 그렇죠? 이렇게 연 단위로. 지금 해마다 2014년도 이렇게 또 올라갔고요. 2017년도는 2500으로 올라갔고요. 2019년도는 2700. 2020년도 6월 달에 3200. 2020년 12월 달에 작년 코로나 한창 진행될 때 3200이 넘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까지 가능한 게 오토 판매사예요. 오토 판매사. 이렇게까지 진행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게 무한 확장에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게 오토 판매사고요. 제가 이제 2019년도에 소득이 3억 2천이었고요. 2020년도 코로나 때는 3억 5천으로 늘었잖아요. 그렇죠? 소득이 오히려 늘었어요. 이렇게. 이거 저는 실사례로 보여드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제가 카니발도 갖고 다녔던 사람이 이러한 정말 꿈에 꿈꾸는 어떤 벤츠 S클래스도 갖고 다니고 이런 집에서 살던 사람이 제가 지금 현재 여기 송파에 40평대 아파트. 지금은 이게 금액으로 따지면 한 20억 좀 더, 21억까지까지 지금 올랐다고 얘기하는데 하여튼 부동산에서 전화와서 얼마냐 물어봤더니 21억 한다고 그러길래 깜짝 놀랐어요. 저는 어마어마하게 지금 이제 비빔빔 부익부가 아니라 재산을 이렇게 넣어놓으니까 올라가더라고요. 이거 제 소유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는 아무것도 없었던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라이프 스타일도 즐기고 있게 이렇게. 정말 꿈같은 생활을 제가 하고 있는데 여하튼 제가 아까 얘기한 오토 판매사가 이러한 아까 노후 준비라든가 우리가 제 인생 이모작에 어떤 준비할 때 가장 그런 단순한 그런 준비도 되지만 이렇게 확장성이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가 무슨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제가 이렇게까지 올라온 건 아니거든요. 정말 평범한 사람들의 프로그램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그런데 이렇게 확장성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정말 오늘 오신 분들 정말 지금 조금 어렵다고 이렇게 포기하거나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끝까지 해서 이렇게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